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의도 조진웅이라고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의도 조진웅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신 상황이 돼버렸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서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드디어 이제.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라디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최상의 화질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오면서 보니까 화질이 좋던데요. 괜찮았어요. 서비스를 하나 더 넣은 거죠. 왜냐하면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레인보우로 계속 들으시고 라디오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로 듣는 게 최고입니다. 다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유튜브로 pc로 이렇게밖에 못 본다.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김에 출연자가 있을 때는 보이는 영상까지. 앞으로 옷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또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단벌신사로 계속. 의상이 자신 없는 분들은 유니폼을 하나 정하시는 것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볼까. 김현정의 뉴스쇼 유니폼 하나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밤은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지난 주말은. 정말 1994년도에 제가 대학원 졸업시험 볼 때 너무 더워서 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울 뻔했어요. 너무 더워서. 왜 울어요? 덥다고 울어요? 당시에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땀이 엄청나게 나면서. 문제는 안 풀리고. 덥고. 네. 그래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번 주말이 한 번도 재현될 뻔했던.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운동하러 나갔는데 햇빛에 많이 글리다 보니까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대단한 주말이었어요. 대단한. 이럴 때 피서법이 있습니까? 나만의 피서법. 저는 무조건 씻습니다. 그냥 차가운 물에. 계속 샤워. 등목 같은 거.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요. 마트를 가거나 마트 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자꾸 뭐 사게 되고 그래서 도서관을 찾았어요. 그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도서관 가서 책 보면서 보내는. 좋죠. 졸리면 자고. 졸리면 엎드려서 잠깐 자기도. 마트는 졸리면 잘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피서법들 찾아보시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 스페셜 여론조사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더 열받는 뉴스.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내리지 않은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거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제대로 돌아봤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이를 그대로 두고 7시간 방치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스페셜 여론조사 돌려보셨죠. 네.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성이 15,235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인의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년 여름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폭염 차량에 갇힌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버스 맨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잠든 아이 확인 경보 장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가 뒷자리까지 반드시 보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에다가 맨 뒷자리에다 버튼을 설치해놓고 그 버튼을 눌러야만 자동차의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이 50%였고요. 다소 공감한다는 의견이 28.2% 합쳐서 78.2%가 공감한다고 응답을 해서 10명 중에 8명 가량이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급히 도입한다. 당장 도입해라. 여기에 대해서 78.2%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당장 도입해라.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7.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8. 합쳐서 16.5%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신기하네요. 16.5%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하신 분들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혹시 잘못 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것도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누르기만 하고 내리는 기사들이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관련된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석 체크 후에 부재 중인 경우에 반드시 차량 확인을 하도록 하는 원칙 등의 추가적인 장치 설치가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아동 위치 수적 장치를 보급해서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도착하면 곳에 부착된 태그에 체크함으로써 도착 여부를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의 도입을 추진 중인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 대안은 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일부 또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거의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그럼요. 10명 중 8명 차량이면 압도적인 것 같고요. 시급히 도입해라. 사실은 2년 전에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3시간 방치가 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여러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때도 슬리핑 체크 얘기 나왔어요. 제가 인터뷰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만들어졌던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만 있었어도 이번 아이는 맨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하고 있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그 버튼만 있었으면 이 아이는 발견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벨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셜 여론조사 돌려받고요. 정리조사로 가보죠. 이번 주 정리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9% 부정평가는 31.4%를 기록해서 긍정평가가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간 집계로는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고요. 정확히 62.9% 네. 5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도 31.4%는 매우 오랜만에 넘긴 건데요. 5개월 여만입니다. 다만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주된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폭풍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해병대에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보도 확산 등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고정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도 일부 이탈을 했고 또 가장 낙폭이 컸던 계층은 자영업 계층으로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 계층에서 최저임금 여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간 집계에서 부정평가가 30% 넘어간 것도 이게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5개월 여만인데요. 지난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저점을 찍었던 게 비트코인과 또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그때 초반 60.8%로 최저치를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주중 집계가 61.7% 그리고 주간 집계는 62.9%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금요일 날은 소폭 반등을 해서 지금 계엄령 관련된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지난주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0% 초반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60% 선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5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 보입니다. 60% 초반까지 간 적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그게 이제 뉴스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 관건은 경제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성장률도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실업률도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떨어져 나가면서 그리고 또 노동계층도 나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또 아무튼 1만 원 공약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거라니까 양측에서 다 조금씩 빠진 거죠. 아하 60%대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이게 결국은 경제정책이 좌우하게 될 거다. 정당 지지율을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제가 이번 주가 좀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정의당이 계속 고공행진. 그렇습니다. 이러다 자유한국당 따라잡겠다 이 얘기까지 나오던 와중이었는데 드루킹 노회찬 원내대표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타격을 줬는가 지난주에 이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 지지율을 소개를 해드리면 43.4%로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이 18.3%로 김병준 효과가 있었습니다. 1.3%포인트 올랐고요. 정의당이 1.2%포인트 빠진 10.4%로 7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3주째 10%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노회찬 원내대표의 드루킹 자금 수수 의혹이 연이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1.2%포인트 빠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갖는 상징성이 크죠. 정의당 내에서는 또 더군다나 원내대표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크죠.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민주당 43.4 자유한국당 18.3 정의당 10.4 바른미래당 6.3 민주평화당 3.2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번 조사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5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 2,38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유론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김종훈님 궁금해서 유튜브로 좀 들어와봤더니 이택수 대표 묘하게 닮으셨네요. 묘하게.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 닮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낫다는 주변에 얘기가 있습니다. 묘하게 닮았다는 건 어떤 표현이신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래요. 이제 한 일주일 됐네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가셔서 김현정의 뉴스쇼 치시고 구독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람이 한 5분 전, 방송하기 5분 전부터 가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유튜브로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다시 한 번 홍보드리면서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